공예에 있어서 미술공예운동은 빼어넣을 수 없는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880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미술공예운동의 대략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이 동일하게 있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혁명은 결국은 1880년부터 1910년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15세기에서 17세기에 있었던 유럽 봉곤제도가 붕괴되면서부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출입 산업이 발전되고 또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영향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한국에 있어서는 조선 시기 말 또는 대한조선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한국에 있어서는 그런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술공예운동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술공예운동을 가장 앞서서 이걸 선두했던 나라는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국에서 이 운동이 미국으로까지 전파가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에 인해서 그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우선 어떤 이유로 이런 운동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있었던 유럽의 봉건제도가 붕괴하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18세기, 19세기의 수출입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시작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권들의 영향을 유럽에서 받기 시작을 하지요. 너무도 잘 알려진 파리 박람회도 있고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혁명은 어떠한 발전을 사회에 도입을 시켰을까요?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의 발명,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발명은 곧 대중교통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공예로 이때까지 작업을 해온 그런 장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공예적인 것들, 손으로 만들어지는 공예가 없어질 것을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술공예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은 갖고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상가들, 또 애호가들, 또는 이걸 소장하는 그런 사람도가 동일하게 같이 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17세기 이전과 다르게 손으로 만들었던 사물들이 어떠한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손으로 만들었던 자수나 또 직물과 직조로 한 땀 한 땀 짰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1세기 와서는 AI,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AI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직업,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지요. 따라서 공예를 말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우리가 손으로 안 만들어도 되고 기계가 이거를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저희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발명으로는 뮬 방적기인데요. 샴뮬 크롬톤에 의해서 손으로 만들어졌던 섬유, 직물들이 이제는 대량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대량 생산에 의해서 버려지는 많은 의류들, 옷들 또는 섬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있죠. 21세기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빨리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브랜드들 유니클로라든지, 무지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8세컨드라든지 일회용으로 거의 취급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기계의 발명들은 엄청난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면서 두렵고, 또 과연 손으로 했던 이 모든 기술들이 사라질까 현재 우리는 AI라는 것을 Artificial Intelligence로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직업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데서 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요소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제임스 와튼은 증기기관차를 만들면서 기차라는 것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차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이제 수단이 필요했는데요. 철도가 만들어지고 또 수로가 만들어지고 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물건들을 도시와 도시로 연결할 수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서 물류를 운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에 있어서 이것이 도시와 도시로 옮겨진다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사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런던에서는 1863년에 지하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하철은 도시와 도시를 시간을 단축하면서 좀 더 빨리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교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런던에 가셔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기관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이 발단된다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소통, 교류, 교섭 또는 무역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역시 그렇게 하면서 도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살았다면 도시가 가장 핵심이 돼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생활에 사용되었던 의식주가 변하기 시작을 하지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은 그 당시에 런던과 맨체스터의 그런 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과 삶의 가치는 바뀌지요. 속도도 빨라지고 또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그런 도구들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19세기 후반에서부터 보았던 현상들인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대량 생산에 의해서 빨라지고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지만 수공예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퀄리티나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많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으로 작업하던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 애호가들 또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철학가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념과 또는 생각과 철학은 우리의 그런 발전에 기여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세 명의 그런 사상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네오코틱 양식을 주장했던 건축가 푸진이 있었습니다. 푸진은 그 당시에 디자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이론을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고요. 이런 그 디자인 이론을 만들면서 예술 또는 미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시대에 필요한 그 예술의 감성을 충분히 연구하면서 대량 생산에 대입될 수 있는 뭔가의 이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거로 찾았을 때는 고딕 양식 중세의 그런 이론들을 도입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는 자연 또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던 그러한 구축에 있어서의 그런 기초를 다시 재조명하자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또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서 시대에 맞는 이념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푸진을 이어서 러스키는 이분은 시도 쓰고 또 글도 남기고 또 건축에도 비평을 하는 그러한 문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화와 또 철학과 또는 이러한 미술 문화 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니스의 돌, The Stone of Venice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알려졌는데요. 역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영국인들이 흔히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았던 건축양식 또는 문화적인 발전 또는 생활 이런 것들을 도입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에 의해서 이 없어져 가는 수공예에 대한 이념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또는 예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노동에 있어서는 편리함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안에서는 이 편리함에 인해서 자연과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편하면서도 또 이것을 자연과 밀접하게 지켜나가는 양식들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딕 양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딕 양식은 자연과 아주 비슷하게 규칙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영감을 받았고 아치와 아치 사이의 그런 기둥 이 사이에서 그 공간적인 면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요. 푸진과 러스키의 이념을 확장했던 그런 장본인은 윌리엄 머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머이스는 그야말로 미술공예운동의 선고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미술공예운동에 있어서 이념들은 윌리엄 머이스가 푸진과 러스키의 그런 생각들을 통합시켜서 실제로 실현하고 구현하고 발전시켰다고 보면 되는데요. 머이스는 어린 나이부터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고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만끽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 안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문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안에서 에핑이라는 그 숲 속에서 자연을 발견하지요. 후에는 윌리엄 머이스는 이것을 벽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직물로 따필을 만들면서 표현을 하지요. 머이스는 그 라파엘 전파의 그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그림 안에서는 고디경식에 있는 건축과 또 그 당시에 그 정원을 가꾸는 그 묘사된 자연을 매우 사랑을 했습니다. 머이스가 후에 머이스 상외라는 트레이드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서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념을 주장할 수 있었던 머이스는 유년 시절이 굉장히 부유했고 아버지는 이제 포도주를 생산했던 그런 상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포도의 품질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포장하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야 됐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정원을 가꾸고 또 시를 쓰고 어떠한 몽상적인 것들을 관찰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유년 시절은 거의 에핑포스트 영국에 있는 에핑포스트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수공예와 접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문화 애호가들은 한 가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거 또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어떠한 풍요를 즐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연구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본인들의 지식을 더 확대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섬유도 했고 또 그림도 그렸고 시도 쓰면서 건축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학식도 매우 출중했고 또 깊이와 그 방대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훗날 그런 영향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의 가장 훌륭했던 작업은 본인이 살았던 신혼집으로 했던 The Red House 뭐 누구나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이 Red House는 아직도 영국에 존재를 하고 미수공예 운동의 근거를 연구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가야 할 그런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영국에 가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Red House가 단지 집을 설계하고 장식을 하는 그런 근거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이념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서 만든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스킨과 푸진이 주장했던 자연의 그 불규칙 고딕 양식의 아치형 그러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을 살려 천장은 고딕 양식으로 만들되 뒤에 있는 이 선반은 그 틀을 응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실용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책도 여기에 담고 또 접시 또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의자 역시도 팔을 걸 수 있고 하는 양식을 이 집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